아아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8명 들어왔어요 68명 68명 들어왔고요 170명 들어왔습니다 헬로우 댓글이 하나 달려 26개 달려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맞나? 오랜만이죠? 우리 그때 뭔지? 거기 파리에서 했고 그 뒤로 또 되게 오랜만에 그래서 라이브는 브이앱 라이브는 오랜만이죠 아아 근데 우리 밥 먹는 거 했다 뭔지? 아 이 찐? 진이 형 거 아 그 진이 형 거잖아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여러분 우리 곧 브이앱으로 이제 저희가 3주년 기념 방송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거의 이제 20분 후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야 벌써 3주년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3주년 기념 애교 자 주민 5,6,7,4 오 마이 갓 자 3주년 기념 애교 준비 시작 아 약한데 뭔가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준비 시작 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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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원래 내가 하는 거였는데 네가 오고 있냐 네 3주년 기념 애교 하나 둘 셋 시키면 잘한 거면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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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양치하러 가서 형 빼고 그냥 아휴 어휴 아휴 많이 나겠네요 네 엄청나 슬퍼했습니다 아 근데 이미 사진이 올라갔더라구요 네 내가 해맑을 듣고 있더라 엄청 반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현장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볼 시작할 거니까 네 저희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자마자 바로 오자마자 가요? 안녕 안녕